안녕하세요 골프클럽 H 최은진 프로입니다 오늘은 올바른 퍼터 그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아마추어분들께서 퍼터 그립을 잡으실 때 아이언 그립을 잡듯이 눌려잡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토가 지면에서 토가 뜨게 되면서 정확한 스트로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돼요 헤드가 열리고 닫히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립을 잡으실 때 보시면 왼손의 생명선 부분에다가 그립을 맞춰주시는 겁니다 잡으시면은 옆에서 봤을 때 채가 눌릴 수가 없습니다 약간 세워지게 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시고요 왼손의 생명선에다가 그립을 맞춰주시고 나머지 오른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잡아주십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면에다 놨을 때 채가 뜨지가 않아요 뜨지 않으시고요 뜨지 않은 상태에서 손목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고 어깨로만 움직여주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